5시간을 달려 도착한 다르항. 몽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 7만 5천 명의 오래된 공업도시로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초원과 다른 도시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장을 찾았습니다. 다르항에서 나고 자란 모든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나지금 물건들이 보입니다. 물건 놓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네요. 제가 몽골의 시장을 여러 번 가봤었는데 몽골의 시장은 남대문 시장처럼 정감이 가고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어느 나라든 시장 구경은 재미있습니다. 와, 이게 대혈인가 봐요. 몽골 전통 의상 대혈인데요. 보통 옷감을 사서 직접 만들어 입거나 완제품을 구입한답니다. 7월에 제일 손님이 많은데요. 몽골 최대의 축제이자 전통 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날에는 꼭 입는 옷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직접 입어보니 제 옷처럼 편안한데요. 외국인들도 기념품으로 많이 구입한답니다. 이맘때 바쁜 건 상인들만은 아닙니다. 3대째 대를 만들고 있는 보투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만드시는 분이신가 봐요. 델 의상 만드시는 분이시면 저 좀 구경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다는데요. 보투르 씨가 만드는 전통 의상을 구경하러 따라 나섰습니다. 보투르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은 다라악 내에서 오래된 마을로 아파트보다는 나무로 만든 집들이 질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편 바타씨도 흔쾌히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으로 유학한 딸이 있답니다. 한국에 있어요? 김포에. 전통댈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화려한 원색 비난으로 만드는데 천을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눠 바느질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community color. 우리의 주민이야 배 drunk을 지 지위나 신분,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소매는 약간 긴데요. 말을 타거나 활동할 때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서랍니다. 왕자가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입혀주시는데 지금 기분이 몽골의 왕자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보온성이 높아 유목생활에 적합합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전통의상 하면 좀 불편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너무 편하고 활동성이 좋은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시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보트루 씨. 정성 들여왔군 비닐하우스입니다. 어그로치. 어그로치. 오이가 이렇게 매달리해. 초원의 유무민에게 채소는 갖추게 먹이지만 정착을 택한 도시 사람들은 다릅니다.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몽골하면 초원부터 떠오르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직접 만든 빵이 부부의 저녁 식사입니다. 간단히 먹는 편이라는데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저를 위한 노래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충만한 만남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